오케이, 2탄입니다. 배터리 충전했어요. 자, 좌우로 먼저 하시고, 움직이죠? 네, 돌리고, 회전합니다. 예쁘러요. 자, 좀 휘가시거든요. 휘와! 뛰어넘기. 오, 바람. 소리가 잘 어울리네요. braucht을 시간을 잘 안하고, 슬라이도 많이 차지워요. 오브 차이, 부모, 뷔, 마련이 자를 수 있어요. 하나 더 좋은데요? 아무래도 그거은 오브 차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